실컨밀리 트렌드로 보는 소셜미디어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30분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박원익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소개를 먼저 드리고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밀크는 지금 이제 크로스보더 미디어를 지향하고 있는 미디어 스타토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9년에 회사가 설립되었고요 저는 이제 창업 초기 멤버로 조인을 해서 지금 꾸준히 더밀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더밀크에 저 개인적인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제가 더밀크에 조인하기 전에는 조선비즈라는 매체에서 실리콘밀리 특파움을 했었습니다 그게 2017년이었는데요 실리콘밀리 특파원을 마치고 또 매의경제 특파원으로 있었던 손재권 지금 현재 더밀크 대표님과 같이 이렇게 의기투합에서 이렇게 미디어 스타토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현재 저희 헤드쿼터는 시리콘밀리 산타클라라에 있고 저는 한국에서 더밀크 코리아의 부대표를 지내다가 2021년 말, 2022년 초 시작할 때 미국으로 와서 동부에서 확장하는 미션을 가지고 뉴욕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디어 스타토업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데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컨텐츠 만들고 있고요 기사 형태의 컨텐츠도 있고 저희가 이런 웨비나도 하고요 그리고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그리고 대기업 대상으로 리포트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파원 출신 전문기자들 뿐만 아니라 컨설턴트 출신 연구원분들도 저희랑 함께 팀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교육 같은 것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계속 팔로우 하고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트렌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표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소셜미디어의 현재 최근에 현황 같은 거를 통계 데이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군 밸리에서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취재하면서 커버하고 있던 내용이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을지 킨 인사인츠를 제가 좀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제 나름의 결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또 Q&A 세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데이터는 제가 최근에 찾아봤던 데이터인데 캐피오스라는 회사가 만든 데이터고요 데이터 리포터리라는 회사가 시각화를 한 건데 그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오버뷰라서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그 소셜미디어 시장의 그림을 좀 보시기에 좋은 어떤 장표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2023년 7월 기준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 세계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48억이 됩니다 48억 8천만 명 정확히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49억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 세계 인구 중으로 전체 세계 인구 대비로 보면은 전체 세계 인구의 60.6%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요즘 시대에 소셜미디어를 안 쓴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라고 해도 어린이나 노년층을 제외하고 도시에서 생산 가능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소셜미디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률도 작년 이맘때 이후 1억 7천 3백만 명이 늘었어요 이 데이터 보면은 그래서 신규 사용자가 소셜미디어에 가입한 숫자가 그 정도 된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연평균 3.7% 거든요 그래서 이미 좀 이 시장이 좀 포화된 시장 아닌가 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성장률 자체는 이렇게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장표는 어떤 플랫폼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 데이터거든요 보시면은 딱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월간 활성 사용자 수 기준으로 나온 데이터인데 29억 8천 9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용자 수가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뒤를 이어고 있고 요거에서 이제 사용자가 25억 2천 7백만 명이기 때문에 잠재적 광고 도달 범위 잠재적 광고 도달 가능한 인구수 사용자 수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좀 광고 업계나 이런 쪽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왓츠앱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왓츠앱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은 미국에서 주변에 만나는 분들 외국 분들 그리고 뭐 어디 출장 가서 만나는 유럽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남미도 마찬가지고요 왓츠앱 진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메시징을 전화 통신사에서 저희가 문자를 주고 받는 요런 거를 저희는 카카오로 주로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왓츠앱으로 대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징용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전화도 하고 그래서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도 뭐 계속 선전하고 있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20억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단연 돋보이는 또 플랫폼은 틱톡이겠죠 틱톡 치고 올라오는 틱톡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틱톡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데도 지금 이제 18세 이상 성인이 10억 8,100만 명 정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음 장편은 이게 또 재밌어요 유니크 유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이 플랫폼을 교차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만 쓰는 유저는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니크 플랫폼에서 페이스북 유저에서 0.5% 잖아요 그걸 보시면은 페이스북만 쓰는 사람은 0.5%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플랫폼이랑 같이 쓰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유니크 플랫폼이 1% 거든요 좀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좀 압도적으로 높아요 예를 들어 뭐 인스타그램도 0.1% 밖에 안 되는데 1%면 10배 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튜브 쓰시는 분들 중에는 유튜브만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다른 그 플랫폼에 비해서 그래서 그만큼 유튜브에서 검색도 유튜브에서 하고 뭐 정보 뭐 찾고 메세징은 못하겠지만 하여간 뭐 거의 유튜브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요것도 좀 재밌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요것도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왜 그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냐 그 보시면은 가장 높은 게 이제 가족과 연락입니다 가족과 연락 현대사회까지 뭐 다 이렇게 핵가족이 되고 다 떨어져 사는 예전같이 이제 확대 가족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친지 그리고 친구도 포함이 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가까운 사람과 소통하는 여기 보시면 이제 프렌즈도 들어가 있죠 프렌즈&패밀리이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와 연락하는 게 제일 많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여가생활 그 다음에 뉴스 컨텐츠도 상당히 많습니다 뉴스 컨텐츠도 저희도 이제 뉴스 컨텐츠를 만들고 리포트도 제작하고 하지만 동영상도 유튜브도 찍는데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포맷의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뉴스를 주로 소셜에서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지배적인 플랫폼이 네이버라서 네이버에서 뉴스를 거의 확인하시는 케이스가 많은데 글로벌이 보면은 이제 소셜 미디어가 주로 뉴스 정보를 얻는 통로가 되는 거죠 언론사 웹사이트 이런 데가 이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화재, 영감 먹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연령대 그리고 남성, 여성 그 어떤 이제 데모그래픽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사용 형태를 보여주는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재밌는 좀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왓츠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거의 요기 순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남성, 여성 차이가 없이 그리고 이제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비중이 높다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34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인스타그램이 높고요 고령층은 왓츠앱이 많다 왓츠앱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시징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고령층이 글로벌리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황은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버뷰를 말씀드렸고 지금 실컨빌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최근에도 지금 샌프란시스코 출장을 갔다 왔어요 제가 뉴욕 베이스로 있지만 구글 클라우드 넥스터라고 되게 큰 이제 행사가 있었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려가지고 가서 또 이제 트위터가 또 샌프란시스코 있지 않습니까? 본사가 그래서 또 가드 트위터 건물도 이제 지나가면서 보고 하는데 이렇게 바뀐 거죠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X 구조물은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됐는데 이제 법을 법규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철거가 됐는데 어쨌든 이거를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런 모습과 사진을 찍고 되게 자랑스럽게 법을 위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지금 대문 사진 자기 그 트위터 계정 대문에 저거를 사진을 붙여놨어요 리브랜드를 한 거죠 트위터에서 X로 X라는 알파벳을 트위터가 저 일론 머스크가 되게 좋아합니다 XAI라고 또 AI 회사도 이름이 X가 들어가고요 스페이스X라고 이제 또 우주 탐사 기업도 X가 들어가죠 이렇게 리브랜딩을 하는 게 제일 최근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인수한 후에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이 되게 아 저 미치광 이렇게 평가 저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면도 분명히 있어요 되게 비판받을 면이 많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은 되게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절대 허튼 짓을 잘 안 해요 다 자기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합니다 다 따져보면은 그것도 이제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뭐 실컨밸리에서 계속 이제 취재도 하고 거기 아는 분들 뭐 스타트업 파운더분들 아니면은 빅테크에 계신 분들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 뭐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 같이 일해 일하시는 분들 현재 일하시는 분들 과외 같이 일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얘기도 듣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브랜딩해서 원하는 게 있다 사용자들이 더 많이 쓰게 하고 지금 말씀드리면은 사용자들이 트위터를 더 많이 쓰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에브리싱 앱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지금 현재는 단문 텍스트 위주인데 뒤에 보시면 좀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가 바로 다음 창표에 이게 지금 보시면은 8월 31일 날 트위터에 올라온 거거든요 되게 최근에 올린 거예요 비디오랑 오디오 코를 넣겠다 앱스에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가 그 단순히 단문 텍스트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줌처럼 되는 거예요 줌 줌처럼 쓰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줌 웨비나를 쓰듯이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용도 예를 들어 커머스를 좀 도입하려고 한다든지 중국에서 사실은 슈퍼앱이라고 말하는 위책 같은 케이스가 있겠죠 다양한 사용자들이 많이 모이는 플랫폼이 플랫폼의 지위를 확보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비즈니스를 붙일 수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다라는 걸 첫 번째 목적으로 드러난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나온 얘기가 어... 카피캣이죠 카피캣 이거는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트위터의 카피캣이라고 불리는 스레드를 론칭한 다음에 트위터에 직접 올린 거예요 트위터를 안 썼거든요 마크 주커버가 마크 주커버 스위를 계속 트윗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올린 게 버리고 있어요 어? 스파이더맨? 나도 스파이더맨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연기가 좀 발연기인데 어쨌든 이...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하는 거 인정하는 거 본인도 본인도 트위터는 똑같이 따라 하는 거 인정하면서 이걸 올렸죠 어떻게 보면 거의 약 올리는 수준인데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카피캣 말씀드린 게 아까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특정 소셜미디어가 특화된 소셜미디어로 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꾸 이제 기업들은 확장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도 인스타그램 써보신 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진 위주잖아요 사진 글을 잘 못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스레드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제 사용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론칭을 해서 초기에 지금 1억 유저입니다 1억 유저 100밀리언이기 때문에 사용자 1억 명을 이제 확보하는데 걸린 시간을 나타낸 장표인데 이거는 정말 놀랍죠 사실 뭐 지금은 많이 떨어지긴 했으나 보시면은 뭐 5일만에 1억 명을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인터넷 역사상 이런 게 없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채찍 PT가 두 달이거든요 채찍 PT가 두 달 만에 사용자 1억 명 확보했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떤 이런 서비스가 나올 수가 있느냐 어... 그게 채찍 PT를 말하면서 그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깬 거죠 스레드가 엄청나게 화제가 된 거는 맞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경쟁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거는 잭도시가 이제 트위터 창업자잖아요 잭도시가 트위터 창업자인데 어... 지금 잭도시가 스레드 계정이 있었어요 잭도시가 스레드 계정이 있었어요 스레드 계정은 지금 스레드를 안 쓰시는 분도 많으실 건데 저는 이제 또 알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쓰는데 인스타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에서 바로 스레드를 이제 어... 내려받아서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인스타 계정이 있으면은 스레드 계정이 거의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잭도시도 스레드 계정이 있었기 때문에 스레드 계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보고 마크 조커 보고가 잭도시의 스레드 계정에 찾아가가지고 팔로우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잭도시가 투순 비인데 비는 뭐 브로우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용어고 뭐 다른 뭐 뭐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아이가 뭐 그거는 이제 좀 열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고 어떤 한 특정 플랫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잭도시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약간 어... 그... 스토리가 있는데 잭도시는 인스타그램의 초기 투자자입니다 엔젤 소액이겠죠 엔젤 투자로 투자했을 텐데 초기 투자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었던 거예요 거의 뭐 죽은 계정이고 안 쓰던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는 트위터 설립자이기 때문에 트위터로 소통하죠 어... 그런데 인스타 계정이 투자자라는 이유로 가지고 있었는데 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화가 난 거고 그리고 이제 블루스카이라는 이제 어... 트위터에 어... 또 이것도 비슷한 트위터 비슷한 서비스죠 단문 서비스 텍스트 그걸 또 이제 보드 멤버로 이제 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경쟁 서비스끼리 서로 이제 막 어... 경쟁 서비스를 하면서도 너 나 팔로우 해라 이러면서 어... 오히려 화제를 일으키는 거죠 화제를 자꾸 일으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화나가지고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어... 그러다 보니 이 경쟁이 치열하다 아까 뭐 수파이브 얘기도 드렸는데 요게 이제 이런 소셜미디어에 집착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얻죠 아까 보시다시피 뭐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있지만 뉴스나 이런 발표 같은 것도 그 중요한 정보들이 소셜미디어에 있기 때문에 어... 소셜미디어를 사람들이 옵니다 트래픽이 생기는 거죠 트래픽이 생기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광고도 붙일 수가 있고 뭐... 중대 발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죠 AI 학습입니다 AI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계속 소비자들이 만들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사용자들이 물론 뭐... 여기 지금 이 그림에 나와있는 트루스 소셜 같은 뭐...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 목적이겠죠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이제 나오는 이제 어... 어... 단문 서비스고 나머지는 뭐 스피 같은 경우도 약간 흑인들이 많이 쓰는 어떤 또 단문 서비스가 있고 블루스카이 스레드 이렇게 있고 네... 어... 그래서... 그... 클로닝도 이제 본격화 한 것 중에 영상도 하나 있습니다 텍스트 중심에 말씀드렸는데 그건 바로 이제 넷플릭스 어... 에 육박한 지금 이제 어... 타임스팬드를 자랑하는 어... 틱톡입니다 좀 보시면은 곡선이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어...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틱톡이 부상하면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다 따라하는 거에요 또 이게 잘 되니까 그래서 어... 어... 뭐... 인스타는 리스를 론칭했죠 그리고 유튜브는 쇼츠 론칭하고 지금 다 거기에 어... 되게... 자원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유튜브에서 일하시는 본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들 회사 내에서 대놓고 쇼츠의 모든 자원을 몰아주고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기에 어... 잘 되니까 더 집중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그러면 동영상만 하느냐 지금 이거는 이제 이것도 최근에 나온 발표인데 틱톡이 또 텍스트 서비스를 론칭했어요 우리는 영상을 하는데 영상만 하는 게 아니다 텍스트 공유할 수 있다 이래서 또 텍스트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어... 약간 춘추전국 시대처럼 경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경계 없이 막 경쟁하고 어... 서로 이렇게 막 다 따라하고 이런 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초기에 이제 스레드가 인기를 끌었을 때 막 뉴욕탐스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어... 트위터를 이제 스레드가 말라 죽일 것이냐 지금 요... 그 로고가 지금 파랑새를 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물론 트위터는 지금 잘 안됩니다 트위터가 X로 바뀐 다음에도 그... 뭐... 트래픽이나 이렇게 많이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어... 근데 스레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금은 여기 보면 그림이 이제 좀 갖고 놀다가 갖고 놀다가 토이스토리 장면을 이제 패러디 한 건데 어... 재미가 없다 흥미가 사라졌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여기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요 보시면은 어... 미국 데일리 사용시... 전세계 위에거 노란거는 이제 전세계고 밑에거는 이제 미국 데일리 어... 그 사용시간 추이인데 7월 6일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레드 데이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구요 스레드 출시 초기에 어... 트위터랑 어... 노란게 트위터 그 이력 화성자 수거든요 밑에는 이제 DAU 밑에는 스레드인데 거의 뭐... 되게 많이 치고 따라잡았었어요 그다까지 다시 떨어져서 어... 라는 말씀 드리구요 요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 실리콘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조금 정리를 해서 드리면은 슈퍼앱 전쟁이다 소셜미디어들이 경계가 사라지고 있고 그 파편화 되고 있다 파편화 되고 있다는 거는 다 따라하는 거는 좀 비슷하죠 그런데 어... 이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도 예를 들어도 제 뒤에도 뭐 장표가 있긴 한데 아... 요거는 뒤에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데이터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데 광고에서 AI 그리고 셀러블티만 남는다 어... 알고리즘이나 알고리즘 중심의 이제 그 타임라인 그리고 어텐션 이코노미라고 해서 계속 관심을 끌려고 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가 사용자들의 필요가 누적되고 있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세히 좀 세부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그... 그... 이제 파편화라는 게 이게 유명하죠 마크 저커버그랑 이제 케이지 파이트 한다고 어... 그 일론 머스크랑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안 하잖아요 그게 뭔가 이슈를 만든 다음에 어... 어... 서로의 사용자들을 더 끌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마케팅 용도였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 이들이 서로 각자의 플랫폼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거기서 파편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윗 일론 머스크는 마크 저커버그랑 버그랑 그... 케이지 파이트에 대한 정보를 트위터에 계속 올리고 마크 저커버그는 그거를 또 자기의 스리레드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정보를 보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다 써야 되니까 다 써야 되니까 이게 서로 서로 그 소셜 미디의 입장 이해는 돼요 왜냐면 자기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거죠 자기 플랫폼이 어... 그... 도미넌스 하기 전에 세계문의를 잡고 싶은 건데 그렇게는 안 되고 있으니까 파편화되고 그 대신에 다 똑같은 걸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그...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 결국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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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에서 한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짓말 장관이 아니라고 하고 되게 막... 웃기... 웃기지도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총극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그...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실제 팩트를 중요한 사실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그 뭐... 비디오 기능 같은 거 비디오 콜 기능 어... 로마에서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고 엑스 AI라고 인공지능 전문회사 설립도 트위터로 발표하고 엑스로고 디자인 교체한다는 것도 트위터로 알렸고 그러니까 아예 무실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거죠 자꾸 최근에는 뭐... 진짜 며칠 전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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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모델 데모를 또 올리게 돼서 영상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게 만듭니다 음...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데이터의 무게중심이 이제 광고에서 AI로 자꾸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 타겟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광고 타겟팅 해야지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뭐 애플의 정책 정책도 있지만 정책 변경도 영향을 미쳤지만 어... 그 사용자 그 컨텐츠 소비만으로써는 이게 이제 진정하게 그 그 사용자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잘 못 찾는 그런 사례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아마존 그 광고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데이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아마존이 광고 매출은 증가하는데 결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신뢰가 신뢰도 높다고 높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 클라르나에 계신 분한테도 들었는데 그 커머스 쪽에서 그 발생하는 데이터들은 신뢰가 되게 높고 이 사람이 이걸 샀으면 비슷한 거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타겟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는데 이런 소셜미디어에서의 광고는 자꾸 이제 헛발질하게 되기 쉽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데이터 경쟁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제가 시간을 좀 안배를 위해서 그 옵티머스라고 테슬라 로봇입니다 테슬라 로봇 이거 실제로 제가 가서 찍은 거거든요 뉴욕의 매장에 그 목업이긴 한데 지금 이 목업이 전시되는데 매장이 전세계 뉴욕 맨하트 매장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지금 직접 찍어본 건데 이 로봇의 두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트위터를 통해서 트위터에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것도 바로 며칠 전에 나온 발표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조금 잘렸는데 X가 사용자 데이터 사용자 압관 같은 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줄 쳐 놓은 걸 보시면 AI 학습에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거의 공식화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사용자들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잖아요 공개 게시물을 했을 때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남긴 글이 뭐냐면 공개된, 퍼블릭은 무조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프라이빗이나 DM 한 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올리면 그냥 그건 다 AI 학습에 사용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면 그렇게 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AI 학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크, 저커버, 스레드 되게 열심히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반대의 급부가 생기는 게 데이터 클로링이라는 걸 방어하는 움직임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 오픈 AI가 이제 또 GPT 보시라고 데이터 클로링, 웹에서 이렇게 긁어오는 거죠 데이터를, 사용자 데이터를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해서 언어 모델을 만드는 건데 그거를 이제 공식화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근데 그 걔네들이 하는 말은 이거 이게 막는 방법도 우리가 알려줄게 라고 안내를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한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고 계속 우리 데이터를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못 쓰게 하겠다고 다 이제 막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셀레비티가 남고 알고리즘 및 어텐션 우리가 이제 그 인스타그램 하시다면서 하는 분들 중에서도 너무 이제 광고라든지 뭐 커머스 매출 올리고 이런 거 아니면 유명인들의 피드만 자꾸 뜨니까 내가 정말 친한 사람들하고 그 일상을 공유하고 싶은데 그런 걸 못한다 라는 불만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이 어텐션 이코노미 필요로 누적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가 소셜미디어에서 소셜이 빠지고 미디어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의 서로 간에 상호적으로 이제 교류하는 것들은 사라지고 누군가 유명인들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듣는 그런 이제 스피커 중심에 유명인들 중심에 미디어로 바뀌고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마지막입니다 어 소셜미디어 미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도가 계속 될 것이다 어 왜냐하면은 이게 플랫폼이 힘이 엄청 막강하거든요 이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 기업의 욕망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고 뭐 커머스라든지 다른 거 붙일 수가 있고 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좀 파편화 되더라도 어 그리고 이게 지금 제일 저는 제일 중요한 그 대목 중 하나라고 보는데 새로운 그 이제 사용자 엔터페이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거죠 이걸 끼면은 눈 동공 이제 눈의 움직임으로 이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뭐 클릭도 손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친구와 같이 옆에서 이렇게 소셜 같은 것도 가능한 거죠 메타버스죠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고 새로운 또 판이 바뀌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차원의 소셜 미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AI는 도깨비 몸망이 아니다 요거는 웹선이나 아니면은 AI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지만 어 AI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한번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제가 애플 비전 프로고 요거는 제가 이제 2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제니아이 컨퍼런스라고 세계 최초 제너레이티비 AI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서 호스트가 이제 그 제스퍼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 마케팅 회사입니다 마케팅 근데 이제 그 LLM을 활용해가지고 AI 활용해서 마케팅 문구 같은 거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스퍼브랜드 보이스라고 해서 나이키라 그러면은 나이키 특유의 그 회사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나이키가 만들법한 문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령이 아니라 특화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나오고 있고 되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개입이 돼야 될 거다 왜냐하면은 AI가 이제 먼데인 자비라든지 그리고 창의, 특별한 엣지가 필요 없는 부분은 대체할 거예요 효율성이 되게 높아지지만은 거기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려면 결국에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는 좀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좀 역량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 신뢰가 중요해지는 왜냐하면 이게 소주민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까 뭐 트위터, 일론 머스크 사회도 있지만 거짓 정모들이 막 난립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정뉴스도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다 그래서 신뢰 구축에 집중해야 된다 내가 뭐 브랜드라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 브랜드를 홍보하고 싶다고 그래도 계속 신뢰를 꾸준하게 쌓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트렌드가 또 중요하다 그 아까 애플 말씀드렸지만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가 변하고요 그리고 기술도 변하고 또 고객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면은 살아날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요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구글의 워크터 마켓이 그냥 하나 이제 그 신뢰가 중요하다는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게 되게 최근에 발표됐어요 바로 며칠 전입니다 그냥 SINCE 아이디라 그래가지고 그 잘 아실 거예요 AI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 때문에 뭐 전직 대통령이 막 잡혀가는 장면이 그 나왔는데 실제로 막 우인해서 실제인 줄 알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광고 회사예요 광고 회사인데 내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걸 생성 AI로 만들었다면 이게 저작권이 필요합니다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저작권 표시라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워터 마킹이 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가 중요하고 저작권이 중요해지는 이제 시대가 오는 거죠 AI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구글이 지금 이 그림 보시면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 안에 지금 워터 마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JPG로 저장하거나 이래도 계속 식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구글의 이미지이라고 구글의 이미지 생성 모델이 있습니다 그걸로 만들었을 때만 이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아 그거 하나 새로운 거여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트렌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트렌드는 저희 더 밀크가 트렌드를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글로벌이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생하게 취재해서 살아있는 정보 그리고 가치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일날 9월 10일날 화요일 오전 11시 한국시간으로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